이걸 탈 수 있어? 어떡해 출발하기 직전이고요 계란을 먹으려고 냉장고에 있는 걸 봤는데 약간 금이감 계란들이더라고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는 좀 아까워서 여기 버터 그릇에다가 고양이들한테 계란 좀 주려고요 25일을 묶고 오늘 트러브전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이제 짐 다 싸고 곧 출발합니다 배낭 하나 컴퓨터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그 다음에 캐리어 두 개 마지막 점검 중이에요 지금 버스 타는데 왔고요 5분쯤 전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는 집입니다 여기는 버스 회사가 엄청 많은데 버스 회사들마다 정류장이 더 달라요 지금 헤매다가 세 번째 정류장에서 맞는 정류장 와서 도착을 했고요 제가 타는 버스는 카라데니즈가 블랙 카라데니즈가 블랙 시라는 뜻인데 카라가 블랙이고 데니즈가 씨인가요 하하 이런식을 지지하니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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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퇴시킬 래야. 아직. 아직 퇴시킬 래야. 바이바이. 안녕. 5시간 남았습니다. 드시킬 래야. 휴게소 해봤습니다.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30분 쉬는 휴게소고요. 우리 기자님. 11시에 뭘 먹고. 아직 하나도 안 먹었어요. 기사님은 뭘 먹을까. 구경을 해야 되겠다. 음료수랑 빵이랑. 아이라인 샐러드. 햄버거. 밥. 어떻게 먹는거지. 형은 뭐하는거지. 가슴이 120일 하나 해. 빵은 값을 안 받아. 했길래. 배고팠다. 우리 근데 4시간밖에 안 왔어요. 요거 먹고. 샌디찜 싸가자. 김기만이 괜찮아요. 지금 7시 18분이고요. 아마. 여기서 밥 먹으면. 언제 길게 또 쉬을까. 중간중간 30분으로 길게 쉬는 텀이. 2-3번 정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배를 채우고. 화장실 가고. 모든 만반을 준비를 하고. 다시 타면. 일어났으면. 도착했으면 좋겠다. 아직 10시간남았습니다. 아직 10시간남았습니다. 지금 간식물이 사라지고. 치즈 넣은 호떡 같은거랑. 샌드위치랑. 비상식량 챙겨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30분 쉰다고 했는데. 30분이 넘었는데. 아직 아무도 탑승을 안 했어요. 두 번째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여기는 돈을 내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 들어오는데. 살이라. 280원 정도. 지금 시간은. 한 12시 정도 됐고요. 두 번째. 30분 쉬는 휴게소였어요. 여기도 아까. 앞에 휴게소처럼. 음식을 골라서 담으면. 여기가 좀 더 저렴한데. 기사님이 사주셨어요. 말은 못하고. 괜찮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쿨하게 되셨네요. 아니요. 3시간, 4시간 남았나? 곧 도착할거에요. 3,4시간 지나고. 곧 도착할거에요. 곧 도착할거에요. 3,4시간 지나고. 3,4시간 지나고. 3,4시간 지나고. 3,4시간 지나고. 3,4시간 지나고. 주 suspicion. stopping. q7. 지금 정류장에 넘쳤는데. 이렇게 바다가 너무 예뻐서. 잠깐. 출발 앞자리가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자리가 어쨌든 시야도 확보되고 지금 비몽사몽이야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모든 자리에 콘센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센트가 있어서 핸드폰 사용에 무리가 없어 지금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 정류장에다 거의 내려서 다 거의 대부분 안 델피는 것 같아요 화물며 기사님은 주행하면서 창문 열파 담백해요 냄새는 별로 안으로 들어오도 없는데 그게 너무 웃겨 이 버스는 2 플러스 2로 두 자석 두 자석이 있는 데인데 한 명당 400리라 28,000원 근데 중간중간 커피도 주고 조그만한 빵 단식도 주고 웬만하면 편한 걸로 하려고 2 플러스로 하려고 했는데 편안한 정도는 자석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긴 주행은 한 15시간 생각보단 괜찮았어요 좀 긴장했는데 너무 힘들까? 진짜 긴 주행은 한 10분 전이라서 짐을 다 꺼내놨어요 귀중품을 저기 위에 올려놨었거든요 트라브존 터미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안 내리고 좀 더 가서 세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공항 근처의 숙소라서 근처에서 내려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된다고 한 것 같아요 번역기로 소통을 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워낙 더 포장을 세워주실 것 같아요 숙소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체크인을 해줄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는 트라브존이고요 흑해 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버스 시간으로는 15시간 30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6시간 넘게 걸렸어요 어저께 2시 45분에 출발인데 버스는 한 30분 정도 늦게 출발을 했고요 실제로 버스 주행하는 시간도 1시간 넘게 더 걸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 9시 좀 안 됐습니다 여기서 한 이틀에서 3일 동안 여행을 하다가 이동을 할 것 같아요 버스는 되게 편했어요 생각 외로 되게 편했어요 제 평생 버스를 탄 그 시간 중에 제일 장시간 버스를 탔는데 4시간에서 5시간 주행을 하고 한 30분씩 쉬어서 총 3번 30분씩 쉬었고 중간중간 이제 정차했다가 승객 내리고 탈 때 한 5분 정도씩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뭐 나름 괜찮았고 적당히 배가 고파질 때쯤 휴게소 들려서 간단하게 먹을만한 했고요 외국인이 저희밖에 없어서 그런지 기사님들이 되게 저희를 잘 챙겨 주셨어요 어디로 가냐 이렇게 잘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실은 버스 정류장이 트라보존에 따로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진행해서 공항 근처에서 내려 주실 수 있냐 했더니 숙소 거의 바로 앞에 내려서 되게 편하게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체크인은 11시 30분 정도라서 지금 한 2시간 넘게 이제 여기 있다가 체크인을 하고 오늘은 근처에 오버로드만 하고 쉴 거 같아요 이스탄불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도로가 되게 한적하고 날씨도 되게 좋아요 이스탄불에 한 이틀 정도 하늘이 되게 흐렸거든요 이스탄불도 바다 옆에 있는 도시인데 저희 숙소가 바다 앞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다 근처 도시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여기는 바로 저쪽이 바다라서 뭔가 휴양지 놀러 온 느낌 들어 도시에 있다가 저기 밖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왔다 갔다 하니까 쳐다본다 여기도 외국인이 드문 동네인 거야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10시 반이고요 뭐 먹고 하면서 좀 시간 때우고 여기 숙소는 500리라 입니다 35,000원 정도?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여기 세탁기도 있고 가스레인지 냉장고 침실 분리되어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이틀 못 끌고 싫어서 사실은 막 엄청 막 따지고 고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밖엔 뭐가 있지? 그냥 적당한 거리 뷰 아 근데 냄새 되게 좋네 짠 화분이 화분이 네 뭐가 많이 들진 않은데 그냥 맛있게 구워 케장 맛있게 구워 재료가 맛이 나는데 맛있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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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인지 찍어먹는 건지 숲인지 찍어먹는 건지 거리 안에 갇혔어 어디 갔지 또? 여기 있잖아 비쥬얼이 비쥬얼이 있나? 여기 맛있게 구워 고맙게도 너무 맛있게 구워 여기가 잘 모르는 거에요 귀여운 고맙게도 2 3 2 2 2 2 여긴 공잔데 되게 잘 해놨다. 아래보다 여기가 더 좋아진다. 진짜 잘 해놨다. 진짜 잘 해놨다. 진짜 잘 해놨다. 이렇게 컷팅 해달라고 하죠 피르 앤 피르 예스 예스 어 이렇게 이렇게 컷팅 그래도 다 소통이 됐어 이거 얼마에요? 하니까 알려주고 또 저거 얼마에요? 계산기 드림이니까 20 저번에 탔던거 이건데 맞어? 네 아 예스 오케이 여기 맞대 집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오늘 트라브존을 떠나서 조지아로 가는 날입니다 원래 이스탄불에서 조지아로 바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20시간이 넘더라구요 한꺼번에 쭉 가는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기에 아타소이의 대학교 친구를 소개시켜줘서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좀 놀고 휴식도 좀 취하고 오늘 조지아로 가는 날입니다 바투미까지 가는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가 있기는 한데 새벽 5시인가? 하루에 딱 한 대가 있는데 시간도 너무 좀 이루고 그걸 흔하게 타는 버스는 아닌 것 같아요 조지아랑 트리케이랑 국경에 있는 도시가 살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려서 입국심사하고 걸어서 조지아로 넘어가서 조지아에서 다시 버스 타고 바투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육로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는게 처음이라서 지금 조지아 돈도 없고 택시를 타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좀 유심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 헤맬 것 같긴 해요 인간 사료도 아니고 이거 몇 킬로야? 5킬로 5킬로인데 쌀로는 10킬로 분량이야 이게 부피 대비 가볍거든 여기서 떠나면서 차이 이만큼 구입해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겠지? 우리 바투미 가는 거 같이 보였나? 어 짐을 뺏겼어 아 미니버스구나 바투미 근데 뭐 만난 회사니까 아니 여기는 왜 그 호객을 하는지 모르겠어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갈 텐데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땡큐 택시킬 래요 아 오케이 아 아 아 오케이 안녕 안녕 지금 지나가는 아저씨가 호객 행위에서 짐을 먼저 싣고 근데 하물며 가격도 똑같아요 왜 호객을 하지? 어차피 이거 타려는 거였는데 땡큐 땡큐 아 3시간 주행이라 그냥 다이렉트로 갈 줄 알았는데 휴게소도 들렸어요 먹어보고 싶긴 하지 그지 탕실은 못 먹고 가네요 탕실은 못 먹고 가네요 지금 조지아 국경을 막 넘어왔고요 우선은 조지아 라리가 하나도 없어서 환전을 했어요 근데 100달러만 우선 했는데 4% 넘게 차이가 나요. 다툼이 가서 환전을 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우선은 좀 많이 안 좋은 환율로 우선은 환전을 했습니다. 환전소들이 아홉 10개 정도 있는데 환율이 모두 다 동일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했어요. 아직 유심을 구입 못했는데 지금 우선은 버스 타고 시내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초행길이라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물어보러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시던 분한테 물어봤는데 여기서 타는 거라고 알려주시고 가는 버스도 알려주셨어요. 블루 버스 타라고 하더라고요. 20분 넘게 기다리는데 지금 버스가 사람만 모이고 버스는 한 대도 오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 버스 탈 사람이고 택시 타라고 계속 호객 행위는 계속 하고요. 그래서 국경이 진짜 엉망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타라고 했나봐. 사람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떻게 타? 중간 버스. 이걸 탈 수 있어? 와우 장난 아니다.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 그냥 저절로 몸이 사져있어. 오늘의 스페셜션은 항상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몸이 사져있어. 그냥 기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는 짜증이 아니라 그냥 웃겨. 잡풀지 않아도 그냥 몸이 세워져있어.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갈까? 조지아 처음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지금 막 내렸습니다. 근데 버스 타는데 러시아 분이 여기 정말 토박인가 봐요. 버스를 탈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엄청 많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타야 된다. 너는 짐이 많으니까 빨리 타서 또 앞으로 타지 마라. 중간으로 타라. 중간으로 타서 제일 좋은 자리를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센터를 자리 잡아라. 라고 알려주셨는데 진짜 중간으로 타는 게 맞고요. 사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웃고 있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조지아 분들이. 지금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